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보안 쪽에서도 꼭 모의킹이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교육 서비스로 또 종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강사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주 매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마다 각 분야들을 정해서 온라인 컨텐츠도 만들고 오프라인 강의들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지 얼마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저도 하루 종일 강의가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하고 바로 쓰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3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제 유료 강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일부 이제 무료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 제작은 이제 언제 하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이 별도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제작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하루 종일 어떤 영상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거의 이제 재택근무들이죠. 강사들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모의 익힌 컨설턴트들이 또 밖에서 나가가지고 항상 삶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3년 동안 사무실 없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이들이 깨기 전에 아침 일찍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생활하고 뭐 저도 중간에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아이들이 자고 난 뒤에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들이 뭐 한 두 시간 정도 저녁에 또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영상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료 강의 같은 경우를 보통 하루에 이제 비중으로 뒀을 때 저희들은 유료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료 강의들을 보통 한 70% 정도 두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뭐 유료 강의를 만들다가 만들고 난 뒤에 좀 공개할 만한 것들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무료 강의를 그런 두고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하루에 한 유료 강의가 제가 기획하는 것은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무료 강의로 이렇게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30% 정도 비율로 시간을 이제 소유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찍는다면 1시간 반 정도는 유료 강의를 위해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이제 무료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둘 다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 강의들을 또 유료 강의로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1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시간 정도 이제 찍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2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인코딩하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찍으면은 또 다시 찍어야 하는 것이고 그나마 저는 편집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안 하죠. 편집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작하는 것도 중간에 뭘 자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풀타임으로 찍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분들은 좀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편집하는데 보통 유튜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유튜버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시간 정도 편집하는데 하루 이상 정도 들어요. 시간이요. 그래서 보통 1분 뭐 1분? 제가 초등 책을 봤는데 1분 정도 편집을 하는데 1시간 정도 1분 분량의 영상을 1시간 정도 편집을 한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만큼 시간들 편집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드린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거의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료 강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풀로 그냥 찍으면 거의 풀로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습이 너무 안 된다. 갑자기 중간에 뭐가 멈춘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잘라내고 하겠지만은 거의 편집의 시간들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분량 온라인 1시간 정도 분량은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디지털 대학교나 그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차수. 한차수는 보통 25분 정도거든요. 그 한차수라는 것은 1시간 기준으로 한차수입니다. 이게 이제 25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2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정도 분량을 하고 이렇게 시험 방식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실제 15명에서 2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항상 강조를 하겠지만은 이 온라인 컨텐츠라는 사업이 생각보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맞고 여러분들이 강사, 특히 강사분들한테도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들 컨텐츠들을 하면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엄청난 시간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다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보통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한테는 온라인 강의까지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찍으시면은 유튜브에 가는 것, 유튜브도 많은 홍보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면 강사로 활동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분량을 만든다면 됩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지속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는 보통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봐요. 정말로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데 모든 문장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기획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찍어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컨텐츠는 내가 모르는 명령어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강의들에서 좀 더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접고 거기다가 필기하고 바로바로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 한 권 정도 분량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그 분량은 아닙니다. 책 한 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 요즘 분들의 동영상, 저희 제 것도 이제 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영상들을 보는데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본다면 거의 책 한 권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강의를 할 때도 그러거든요.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기준을 많이 찾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이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을 만약 글로 쓴다면 정말로 한 책 한 권 정도 거의 한 100페이지 이상 정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정보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한 쪽이 정리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 정도 나와야. 이렇게 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쓰고요. 하루에 꼭 1개 이상 정도 시간에 그야받지 않고요. 하루에 1개 정도는 꼭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목표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지식들을 공유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